나는 내 아이가 딱 나만큼만 행복했으면 좋겠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없죠? 자 그럼 좋아요. 나는 내 아이가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동그라미 하세요. 나는 내 아이가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 아이가 나보다 더 인정받으면서 살면 나는 내 아이가 할 말하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염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염원을 갖고 있죠? 내 아이는 나보다 더 자존감 있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잔소리를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핀란드의 학부모 교육은 정말 유명한데요. 핀란드는 아이들의 행복도가 세계 1위입니다.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 아이들의 행복도가 1위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면 초중고에서 학부모 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훌륭하신 거예요. 부모 교육 듣고 계시죠? 바로 이거예요. 자 잔소리하지 마라입니다. 잔소리하지 마라 이걸 가르쳐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잔소리를 안 하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방법 지금 제가 알려드립니다. 잔소리는 왜 하냐면요. 자 내 아이가 나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잔소리는요. 내 아이를 믿을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면 우리 아이들의 뇌 속에는 여러분 뇌 속에서는요. 행동 스위치에 불이 확 내려갔어요. 아이들이 하려고 했던 것도 행동 스위치에 불이 내려갔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핀란드의 학교에서 잔소리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잔소리 줄이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잔소리는요. 내 아이의 단점에 주목할 때 자꾸 잔소리가 나와요. 내 아이의 단점. 그 단점을 바로 고쳐주고 싶어서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내 아이의 장점에 주목하면요. 장점이 자꾸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칭찬을 하게 됩니다. 자 아이들의 뇌 용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뇌 용량은 정해져 있어서요. 자 장점의 파이를 키워주면 단점의 파이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단점을 자꾸 지적하면 단점의 파이가 늘어나고요. 그만큼 장점의 차이가 줄어들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핀란드 부모 교육에서는요. 뭘 말하냐면요. 아예 단점은 보려고 하지 마라. 단점이 보이면 눈을 감아라 라고 말합니다. 단점이 보이면 눈을 감고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할까요? 예. 장점에만 눈을 크게 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단점이 보이면 진짜 시급한 문제. 진짜 이건 내가 지금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큰일 나 위급한 거 있죠. 그건 바로 지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꼭 잔소리해서 바로 잡아줘야 될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좀 참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의 부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눈에 돋보기를 끼고 단점을 찾아요. 왜? 잘 키우려고. 빨리 지적해서 그거 바로 잡아주려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돋보기를 끼고 뭐 해야 되냐면 장점에 주목해야 돼요. 장점을 발견해서 뭐하라고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꾸 칭찬해줘야 돼요. 자꾸 칭찬. 여러분 칭찬을 해주면 아이들의 머릿속에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번쩍 올라갑니다. 불이 번쩍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들 칭찬했을 때 기분 나빠하는 아이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칭찬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칭찬에도 방법이 있어요. 칭찬을 그냥 남발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칭찬에도 방법이 있는데 칭찬은 자 퀴즈에요. 결과를 칭찬하는 게 효과 있을까요? 과정을 칭찬하는 게 효과 있을까요? 과정을 칭찬하셔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아이가요. 자 엄마랑 한글 공부를 했어요. 수학을 풀었어요. 자 문제를 엄마랑 함께 풀었는데 다 맞았어요. 그랬을 때 자 아이랑 30분 동안 앉아서 애가 집중해서 문제 푼 게 다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너무 기쁜 나머지 결과를 칭찬합니다. 자 결과를 칭찬하면 아이들은요. 자 아주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어 다음에도 다 맞아야 되겠네. 어 다음에도 다 맞으려면 내가 정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맞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머 우리 아기 어머 우리 딸 우리 아들 다 맞았네. 와 잘했다. 그런데 다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있잖아 30분 동안 앉아서 네가 열심히 재밌게 문제 푸는 모습에 엄마는 정말 감동했어. 이거 쉬운 일 아니야. 엄마는 어릴 때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문제집 풀고 집중하는 거 정말 어려웠거든. 그런데 우리 아기는 30분 동안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정말 잘하기까지 했네. 정말 대단하다. 와 정말 집중력 짱. 이렇게 과정과 행동을 칭찬하라. 따라하세요. 우리가 말로 해봐야 기억이 10배 오래 갑니다. 따라하세요. 과정과 행동을 칭찬하자. 잘하셨어요. 과정과 행동을 칭찬하면 아이들의 뇌 속에는 어떤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올라갔냐면요. 다음에는 30분보다 더 오래 앉아 있어야지. 다음에는 더 재밌어 하면서 문제 풀어야지라는 행동의 스위치에 불이 번쩍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과정과 행동을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뇌는 누구 목소리 제일 좋아하게요. 나의 목소리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의 뇌는요. 말로 따라한 것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이랑 학습을 할 때도 아이가 자기 목소리로 소리내어 따라하도록 유도를 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더 적극적으로 더 오래 기억하고 반복해서 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같이 소리내면서 소리내면서 함께 학습하는 거 참 좋아요. 놀이처럼.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거 효과 진짜 좋아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내 아이의 단점에 주목하지 말고 뭐에 주목하자. 장점에 주목하자.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하는데 칭찬을 할 때는 결과보다 뭘 칭찬하자. 과정과 행동을 칭찬하자. 굿.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잔소리는 어때요. 위급 상황에는 바로 하세요. 높은 데 올라가서 애가 장난친다. 하지마 내려와 빨리 해야죠. 다른 아이를 괴롭히려고 한다. 그리고 무례한 행동을 한다. 빨리 제지해야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참아도 된다는 겁니다. 조금 참아도 되고 장점의 파일을 더 늘려주자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잔소리 좀 줄이세요.